안녕하세요. 피에스타 혜미입니다. 저희는 이제 생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멤버들이 있는 흑이씨 앞이에요.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MC세요? 아니요. 저희 오늘 이제 막방인데요. 제가 막방 무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헤어를 하다 왔는데 그 앞머리가 지금 여기 지금 열심히 머리에 여기서 지금 헤어에 리본을 달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림 그리는 중이거든요. 말 시키지 마세요. 그림 중에서. 어떤 그림 그리고 계세요? 저 지금 숙제 와요. 얼굴에 그리세요? 네, 얼굴이 좋아하세요. 또 하나 더 있다. 이리 와봐요. 제가 좋아하세요. 또 하지 마요. 수정도 해주시려고요? 네, 이리 와봐요. 안 해주던 이런 걸. 네, 컴다. 어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댓글 안 올라와요? 올라온다.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 이름입니다. 놀래 한 소절 몰아주세요. 뜬금없이요? 네. 원래 그대로예요. 37,000,000,000,000,000,000,000,000... 이거 색도 저랑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멤버들 다 보고 싶죠? 중국어로 인사해주세요. 알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피에스타! 와, 감사합니다 네 서울 언니 먹방인데 소감이 어때요? 먹방 싫어요! 먹방 좋아해요! 사랑해 볼까요? 사랑해 여기 제일 예쁘다고 좋았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시작 사랑해요 네, 윙크 한 번 날려주세요 윙크요? 윙크요? 같이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윙크 폭탄 저희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후 해줘요 내가 해줄게요, 내가 해줄게요 서울 언니 예쁘다는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쵸? 아니에요 부끄러웠어요 네, 이따가 만나요, 여러분 네, 저희 앞으로 이제 또 막방하고 나도 네 개인적으로 또 각자 멤버들이 또 열심히 활동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아마 피에스타 계속해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막방 끝나고 나서 먹방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피에스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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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안녕 네, 지금까지 피에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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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